제가 특히 기억나는 중학교 동창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친구가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때 여름방학 정도부터 이 친구가 탈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압도적인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아이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공부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위권이 중위권이 되기 위해 중위권이 상위권이 되기 위해 상위권이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영상들 총 세 가지 올려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최상위권인 아이들 이미 최상위권 아이들이 더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확실한 최상위권으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확실한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굳히기 들어가기 위한 방법 무엇이 있는지 오늘 네 가지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 함께 보면 좋을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압도적인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철저한 오답 관리입니다. 최상위권 그러니까 반에서 1등, 2등, 뭐 한 3등까지 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리고 1등도 정교 5등이냐, 정교 1등이냐 이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결국 작은 거 이거 하나 맞고 틀리고 해서 그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물 셀 틈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아이들은 웬만큼 95점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100점이 되기 위한 한 문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뒤집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하나 틀렸다면 정말 이 과정에서 어떤 빈 지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왜 정답이고 내가 풀었던 방식과 이것 간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철저한 오답관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오늘 두 번째는요. 과목별 한 걸음 더 나아가기입니다. 네, 과목별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야 될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외력도 뛰어나고 웬만한 글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폭의 좀 좁은 독서를 하고 있다면 상위권이 최상위권이 되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폭넓은 독서는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전이나 신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전 읽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고전들을 읽어낸다면 굉장히 고전을 읽었다는 자부심과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글들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고요. 또 신문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종이 신문이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기사를 스크랩해서 봐도 좋고요. 어린이 신문을 봐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책이 길어져야 되겠습니다. 리더스북 보는 수준에서 챕터북, 챕터북의 길이도 점점 길어져야 될 거고요. 완전히 긴 노블로 나아가야 되겠죠. 영어 공부도 독서 시간에 충분한 양을 할당을 하면서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 어휘나 문법까지 최상위권은 다 두루두루 섭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심화, 선행, 경시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선행을 거의 추천드리지 않는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현재 학년 문제는 거의 95점 이상으로 모르는 게 없고 어떤 개념이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심화를 하든 선행을 하든 정말 잘 안다면 경시를 하든 이런 것들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아이가 루즈해질 수 있거든요. 자꾸 한 걸음 더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아이가 그것을 어떤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거리들을 계속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요. 바로 여유 시간 갖기입니다. 이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부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집에 와서 남들 하는 공부보다 두 배, 세 배, 학원 갔다 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공부량을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최상위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최상위권이 되는 아이들 중에는 이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3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너무 공부가 많다 보면 아이가 지치게 되고 또 아이가 자라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욕심이 생겨서 또 하나 얹고 또 하나 얹고 또 하나 얹으면서 양만 늘릴 수 있는데요. 앞에서 공부를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 말씀드렸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양을 늘린다면 또 어떤 공부들은 조금 줄이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가 지치지 않게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친 아이들에게는 이런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권인데 눈이 너무 지쳐서 저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의문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이런 공부들은 좌뇌로 하는데요. 이 좌뇌식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외국의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와 악기, 미술 등 이런 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뇌의 균형을 맞춰주고 이 반대쪽 뇌를 쓰면서 휴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휴식이면서도 운동, 미술, 음악 등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막연히 누워서 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가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님께서 한 템포 죽이시면서 그러면 조금 더 아이가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만이라도 하나 쉴 구멍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인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믿음과 지지입니다. 이런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엄청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더 많죠. 그러면 이 부모님의 관리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선을 넘어서 압박이 되고 과도한 프레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믿고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잘되라고 하는 건데 알아주겠지라고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인간이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라는 것은 필요할 때 충분한 사랑을 주되 또 필요할 때 그 관심을 끊고 아이 혼자 두셔야 합니다. 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아를 발달시키고 편안함을 느끼고 모든 것을 풀어놓고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아이를 감시하다 보면 아이가 24시간 엄마한테 모든 것을 통제받고 모든 것을 관리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은데요. 어릴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특히 기억나는 중학교 동창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친구가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때 여름방학 정도부터 이 친구가 탈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부모님과의 사이가 너무 나쁘고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너무 큰 압박을 줘서 부모님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결국에는 대학교도 가지 않고 나이트에서 그 전단지를 돌리는 우리 흔히 속칭 나이트 삐끼라고 하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고졸로 이렇게 학력을 마치게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느낌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것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폭발하기 시작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이 엄마 아빠의 압박을 끝까지 견뎌낼 것인가 스카이 캐슬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최상위권 아이니까 믿음과 지지를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감독과 감시를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압도적인 최상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한 오답관리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최상위권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이런 아이들은 결국 답 1개, 2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틀리는 것에 민감하게 왜냐하면 거의 다 맞으니까요. 이런 한계 틀리는 것을 물샐 틈 없이 살펴보고 그 틀린 지점을 완전히 메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렸죠. 최상위권이 반에서 최상위권을 넘어서 전교의 최상위권이 되고 또 전교의 최상위권을 넘어 지역과 전국의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고전과 신문을 읽는 거, 영어 같은 경우는 챕터북도 긴 거, 그 다음에 노블까지 가야 되겠고 제가 흔히 추천하지 않는 어휘, 문법 공부를 따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고요. 수학에서도 아이의 욕구를 더 자극할 수 있도록 심화, 선행, 경시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여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면 뇌가 너무 지치게 되고 이렇게 지친 뇌를 돌리는 데는 사실 정말 1년, 2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할 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더 채찍질을 하시다 보면 그 말이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할 때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에너지를 챙겨야 할 텐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부를 한다면 또 어떤 공부들은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친 잔해를 쉬고 운해를 활용할 수 있게 체육, 음악, 미술 등 한 가지는 취미로 가질 수 있도록 또 권유도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의 믿음과 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좀 버티면서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견딜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공부를 포기하고 부모님과 등지는 그런 경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최소한 대학 입시까지는 아이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챙기되 오히려 너무 현재 최상위권에 가느라고 소홀히 했던 휴식과 부모님의 믿음과 지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만 잘하는 최상위권이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정말 롱런할 수 있는 최상위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